이번 영상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이었던 독일이 어떻게 분열되었는지,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해당 소재는 5분상식세계사 채널 구독자님 중에서 정진석님의 의견을 기점으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사상자를 냈던 전쟁은 이름 그대로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에 시작되어 1918년에 종전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에 시작되어 1945년에 종전되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대립을 이루며 오랫동안 전쟁이 이어졌는데, 그 와중에서도 독일은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국가이자 패전국이라 할 수 있었죠. 그로 인해 지금까지도 수많은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영화들에서는 항상 나쁜 세력의 끝판 대장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장기간 진행되고 있을 무렵, 이탈리아는 항복한 상태였고, 독일마저 힘이 빠지는 모양새를 보이자 연합국들의 지도자들은 나치 독일을 최종 패배시키고, 그 후에 점령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얄타에서 회담을 가지는데요. 얄타는 흑해에 둘러싸인 크림반도 남해안의 도시로, 예로부터 크림반도에서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1945년 2월 4일, 얄타에서는 연합국 소속인 영국, 미국, 소련의 수뇌부들이 모여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하는데,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윈스턴 처칠, 프랭클린 루스펠트, 그리고 이오시프 스탈린이 세계의 운명에 대한 논의를 하였죠. 주요 안건으로는 독일의 처리 및 비무장, 나치 독일의 청산, 그리고 소련에게 일본과의 전쟁에 참전해 달라는데요. 폴란드의 영토 문제 등이 다루어졌는데요. 이렇게 거대한 전 세계의 운명을 단 3명의 지도부들이 정하기에, 윈스턴 처칠은 이와 같은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회담은 비밀로 해둡시다. 우리 마음대로 전 세계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불쾌할 테니 말이요.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많은 일들은 비밀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영국과 미국과 소련과의 만남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단판 회담 성격을 띄웠습니다. 이 회담은 얄타라는 장소부터가 미국과 영국에는 불리한 시작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스포츠 경기에서도 홈팀들은 홈 어드벤티지로 실제로 원전 경기보다 높은 승률을 보이는 편으로, 소련의 주요 휴양지였던 얄타는 소련에게는 홈경기와 같은 것이었죠. 영국의 처칠은 이보다 더 나쁜 장소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며 불만을 표시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영국과 미국의 협상단이 머무는 방에는 소련 측의 도청기가 쫙 설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거기다 영국과 미국 내부에는 소련의 스파이들도 곳곳에 숨어 있었죠. 제2차 세계대전은 종지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처칠의 걱정은 거대한 영토를 갖고 있던 소련이 유럽으로 더욱 세력을 팽창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래서 처칠은 미국의 루스벨트에게 소련의 요구를 많이 거절하자고 요청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 이유는 루스벨트의 생각은 전세계의 죽음의 공포를 쏟아부었던 전쟁이 끝나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려면 미국과 소련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권력자들끼리의 대립보다는 서로 서로 양보하며 합의점을 찾고 싶어했죠. 그렇지만 사실상 합의점이라기보다, 스탈린의 제안을 루스벨트가 거의 수용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무려 루스벨트는 자신들의 방에 도청기가 깔려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진정한 세계 평화를 위해서라면 미국과 소련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믿어, 되려 스탈린의 요구사항도 없었는데, 발트 3국의 소련 병합도 인정하겠다고 했죠. 물론 이상적으로 소련과 평화 모색만을 위해서만 미국이 잘해준 것만은 아닙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핵무기가 개발되지 않은 시점으로, 미군의 10만명 이상의 사망자를 만들어낸 일본이 미국으로서는 골칫거리였는데요. 아직까지 항복하지 않은 일본을 상대로, 계속해서 미군들의 희생을 감내하기는 싫었던 거죠. 이에 미국은 어떻게든 소련의 참전을 설득하고 싶었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 유럽의 영향권을 소련에게 많이 넘겨줄테니, 일본 처리를 도와달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들이나 영국은 뭐하고 자꾸 소련한테만 손을 내밀냐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는데, 프랑스는 이미 독일에게 전쟁 초반부터 다운당했고, 영국 또한 말레이 해전에서 일본에게 크게 밀린 상태였죠. 얄타 회담 이후로 소련은 1945년, 8월 폭풍작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소련과 일본과의 전쟁, 만주전략 공세작전에서 그야말로 일본군을 순식간에 박살을 내버립니다. 그만큼 당시 전세계의 패권은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되어 있었던 시점이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은 소련이 일본을 쉽게 이긴 이유는, 소련군이 참전하기 이틀 전에 미국의 원폭이 일본에 떨어졌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소련은 얄타 회담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모두 얻고, 일본군과의 전투에 참전하겠다는 약속을 질질 끌다가, 3년 뒤에나 원폭을 막고 이미 전의를 상실한 일본군을 압살해버린 형국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과 세계 평화를 만들어가고자, 얄타 회담에서 적극적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의 첨예한 대립들이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미소 동선행전 시대의 시발점이 되었죠. 얄타 회담의 주요 안건 중 하나였던 폐정국 독일의 처리는, 미국, 소련, 영국의 협의로 3분할 처리가 됩니다. 이미 두 차례나 세계대전의 주요 원인이었던 독일에게,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고, 이에 지리적인 요건에 따라 세 나라가 분할하게 되었죠. 그런데 당시 독일에게 패배해서 독일을 수중에 넘어갔던 프랑스에서는,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샤를두골이 반독일 운동 등을 통해, 독일로부터 해방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미국과 영국을 상대로, 끈질긴 설득을 통해 독일의 일부를 얻어내기도 했죠. 독일의 분할은 정책의 성격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미군, 영국군, 프랑스군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국가인 서독이 탄생하게 되었고, 소련의 영향을 받던 동덕은 공산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동덕은 전세계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였으며, 올림픽에서도 1, 2위를 다투는 성과를 보였죠. 하지만 공산주의 국가의 고유 속성인 계획경제 때문에,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경제는 파탕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가 경쟁을 통해 발전을 이루는 과정과는 달리, 일을 하는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나누는 습성으로 인해, 국민들은 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었죠. 얄타 회담에서 시작된 소련의 영향력은, 독일 미족을 크게 서독과 동덕으로 나뉘는 요인이 되기도 했으며, 한반도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소련과 일본 제국은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갖고 있었는데, 소련이 일본을 치게 되었죠. 이후 일본이 폐망하고 나서는, 미소 양국이 의해 38선을 경계로 독일처럼 진영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소련 입장에서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폐망했어도, 금방 되살아나는 것을 경험삼아, 일본도 전쟁이 끝나고는 금방 회복할거라 예상해서, 일본을 경계할 목적으로, 북한의 친서정권인 공산주의를 심었다는 분석이 있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참혹했던 전쟁인, 제2차 세계대전에 전후 처리를 논의했던, 얄타 회담에 대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